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프카를 타고, 제 숙소에 있는 도움이 나오고 있어요. 린나가 럭클럭 마지막 조식제 90분 조깅 하기 위해서 호수에서 바로 나왔어요. 팜스프링스 팜데저트 지역 시가지로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룰루레몬. 룰루레몬 팜데저트 스토어를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지갑은 지금 안 갖고 나와서 결제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아이쇼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먹으래인가? 여기 또 다 같이 온다고 해요. 이제 쇼핑을 좀 해보고. 도착! 룰루레몬 팜데저트 스토어. 끝! 다Home! 도착!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쁜 ситу 빳 팜 데서트에서의 두번째 날이 밝았어요 오늘 아침 기온은 한 11도 정도고 지금 시간은 6시 37분 이에요 오늘 글로벌 엠베서더 마우라는 분과 함께 모닝런을 한다고 해서 로비로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물로 주신 일단 느낌은 굉장히 쿠션이 좋고 발목 앞쪽에 쿠션이 덧대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발목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모든 롤레몬 엠베서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달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5km, 약 5km, 굉장히 쉽게 운행을 하죠 근데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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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Cuz 아... 아.. 쓰율anche 안 둬 이미 서자 네 계속 새벽에 깼어요 아 진짜요? 아 나 싣었는데 와 여기 약간 언덕같아요. 동해 스카이레이스 코스 같기도 하고 독수리도 있어요. 와우! 띠야나, 여기 봐봐! 레몬펄더! 이거 대박이야! 와우 이제야 뭔가 사막에 온 것 같은 느낌 와우 further further Hi Liana Hello, welcome This is Liana from Hong Kong Yay So beautiful Woo Yay I'm so happy I'm so happy The weather is so nice Yeah Woo Further I'm Nathan Yay Yay I'm not that happy right now Anna, you're smiling City kids having a hard time Right here Yeah And then we're a mile 1.4 miles back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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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handsome friend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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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do a bit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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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hy I'll cheer for everyone Yay The beautiful weather And beautiful people together Beautiful you Yay Yay So here's Chiaki and Yoshie Hi From Japan A lot of weight movement Baby level At the best part Meet you Park Hello Good morning Hello Hello Yay Hello Video Yay Chicago Jackie Hi Yay Ya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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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zen 군대 군대 현중 인식 그게 그냥 끼쳐져요 Jug on your phone Time to get you 그 앞 저기를 뭐라고 하죠 핏스탑 이라고요 핏 스탑 약간 F1 경기할 때 핏 스탑 와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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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다 선수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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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오 오오 여기 안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들어오면 쉬었다가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다 측정이에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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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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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오 오 오 파이팅 이번 주가 100바퀴 제일 좋아 48시간 미국 롯데믹을 앞둔 롯데믹을 이미 깼고 지금 100바퀴 400km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버스를 타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동의 물결입니다 진짜 룰루레몬 하우스라는 곳에 왔어요 경기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왔는데 오늘 grego thank you Joan y'all welcome Look at all this cameras So good to have you here If you are ready for yoga Can you can take two wings for yoga You are changing fromness to the front and left If you're ready If you're ready Well you are gonna have the appetite for breakfast Yes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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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the same place that we... yeah? wow... wh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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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이게 근데 안 떨어지나 보다 한번 이것만 떨어져가지고 한번 갈았는데 여기 잠깐 쓸려줘 아 사이즈가 달라 신발이? 사이즈가 9.5랑 10이랑 10.5가 원래 윤형님 사이즈인데 발 붙거나 좀 너무 눌리면 사이즈 업 하려고 10이랑 10.5 다 있어요 양말도 엄청 많아요 양말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게 몇번을 다 빨아놓은거에요 새양말 하면은 물집 잡힐까봐 신발은요? 신발은 새거에요 양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잘 붙어있는거에요? 이게 그 옷에 붙이던데 이게 안떨어져 아 이거 이걸로 하는건가? 이게 칩이 들어가 있어요? 칩 없어요 칩은 신발에만 아 이게 칩이었구나 이게 기록 타이밍 칩이고 양쪽에 다 붙어있고 그리고 몸에도 칩 달고띠어요 몸에도 한 3개 다른거 그래서 시계, 신발, 글루코스 그리고 요거는 체온 재는거 아 이거 체온? 체온 먹었잖아 그거를 센싱하는거에요 처음에 하루이틀은 어떻게 해야되나 서로 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해서 잘하고 있어요 윤형님도 컨디션이 너무 많이 잘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270kg? 70kg 270kg 와 랑 touñet 랑 마이 verde 주황색? 주황색? 아 맞아 원피스 되게 예쁘던데 아 아저씨야 아 베스트도 있구나 인터뷰 잠깐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선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프리랜서 모델도 하고 있고 전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티모스트로 활동도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크루 스마일 크루로 오셨는데 제가 윤영님 윤영 코치님이에요 저한테는 윤영님 통해서 좀 더 길게 걷는 활동을 그때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윤영님의 도전을 함께 할 수 있고 응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지금 4일차인가요? 그렇죠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거 빨래통이에요? 이거 어 빨래통이에요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해요? 수거해요 거기서 빨래해서 다시 입어요? 네 돌려서 아예 다시 세팅해주세요 알지 알지 없어 아무 생각나 어머니 몇 킬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 오늘까지는 원래 목표였던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어떠냐.. 마지막이야 뭐.. 뒤가쩐 되면 될 것 같은데.. 내일이 모르겠네.. 마지막 날은 뭔가.. 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약간 그런 느낌일텐데.. 내일이 마지막 전날이면.. 오늘 그럼 300 넘기는 거죠? 네 300 넘기죠 310.. 310 이상.. 근데 원래 계획하신 것 보다 지금 더 많이 달리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원래는 400을 하겠다고 했었다가.. 장면으로.. 아 너네가 너무 잘해줘서 나 500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 그러고 해서 딱.. 400은 무난히 갈 것 같아.. 아.. 진짜 대단하다.. 뭘요? 400 400이요? 네 언제 해요? 저 할래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아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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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딱 이거 신발도.. 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저희.. 호수 한 바퀴 뛰고 오시죠 근데 이거 해도 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마음을 놓고 왔으니까 하지.. 이거 엄청나 긴 거리야.. 그니까요.. 말도 안 돼.. 이제.. 말도 안 돼요.. 사실.. 풀코스.. 를.. 지금.. 근데 이게.. 하도.. 하루에 거의 80을 가니까.. 풀코스가 별로 안.. 안 길어보여.. 안 길은 것 저거야.. 아니 왜냐면.. 40이 원래 되게 긴 거리잖아.. 그쵸.. 근데 오전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40을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정신적으로.. 영 선배님 말이 딱 맞아.. 내가 20킬로를 뛰겠다고 말을 하면.. 20킬로가 진짜 힘들고.. 40킬로는 40킬로.. 10킬로는 10킬로.. 무려руд 근데 이거 이렇게 확인하고.. 나.. 갑자기 기대제ироватьcion.. ответ.. 제일 어려운駕 nied.. 를 일이.. meeting 잡이... 여기 정도 왔을 때 이제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뛰어나가서 콜라 드실래요? 뭐 물 드실래요? 그럼 텐트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놓자. 얘기해서 미리 준비하고 와 진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네. 이렇게. 여기 몇 시까지 계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점심쯤 12시 반? 12시 반? 어 그러면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하면. 나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저기 타이밍 박스 검정색 보이시죠? 어디? 저게 타이밍 박스여서. 이리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이리로 시작이에요. 거리 측정이 저기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안에서는 끝.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안 돼요. 네. 아. 이런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거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거를 처음 그 퍼스트 아이디어를 누가 했는지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기 알비 보시면은 윤영님 저거 붙어있어요. 아. 플랜카드 같은 거? 여기가 윤영님 아이디예요. 그래서 저기. 어제 여기 들어갔다 왔어요. 어. 들어갔다 왔어요. 어. 그냥 뛰다가 보실 수 있게. 즐기고 보세요. 그리고 시작점은 그거라고 알고 있어요. 여자 스포츠에 대한 연구가 남자 스포츠에 대한 연구보다 적다. 여자의 그 지구력이 남자의 지구력을 이기는 게 오래 달리기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차단을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남자 기록하나요? 유길 600마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週刀 오면 объяс. 네. 그거를 지금 타면이 깰 것 같아요. 그럼HA 선거 78시간도 깰고 70 시간도 깰고 지금 총 4개 3개 기신이 기록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호수에서 전문적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시피 되게 됬어요. 네! Hay Hayού 낚시꾼들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여기 전부 낚싯분들이시래요. 네, 맞아요. 어허브를 생환불 하시네요. 샤오모! 도대체 게임! 어메이징! 선수들인데도 여기서는 좀 뛰다가 여기서 좀 잠깐 쉬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이거 보시면 타이밍 박스 계속 있어요. 렌턴은 잘 사용하고 계세요? 랜턴은 안 할 정도로 여기가 밝아져서 왜냐면 랜턴 사용은 너무 불편하긴 하고 제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오 죄송해요? 날아가신 줄 알았죠? 저는 괜찮은데 위기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비가 엄청 이어줘요 아 저 아치가 엄청 크게 보인다 여기 텐트도 한번 설명 드릴게요 바이오맥텐트라고 해서 이제 땅콩 아예 만들었는데 거기 위에를 달려서 지나가고 저기 있는 카메라들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채 정보들이 다 파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 사이언스가 입어집니다 또 얼굴로 긴탈로 오케이 텐트 지나가고 여기는 저희 촬영실입니다 아 네 촬영실 프로들도 진짜 많군요 네 선수들 화장실은 지금 한 두 개 지나갔어요 한 6km의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선수들 화장실은 선수들만 쓰고 있어요 네 네 선수들만 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 호수의 반대편 좀 왔을 거예요 이런 검정색이 다 그 저거는 타이밍 아닐 거예요 저건 라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게 막 궁금한 게 저희도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한 거 쓰죠 사이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이트 진짜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원래 있는 곳에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주울을 다 닦은 거래요 일부러 아 이게 다 모르겠구나 네 네 저쪽은 아예 약간 모래 언박으로 만들어서 딱 한 동안에 만들어버린 거고 길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일부러 다 자갈 다 치워가지고 아 그러네 자갈이 없네 왜냐면 열이 덜 올라와가지고 아 그러네 그리고 약간 살짝 신경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에이즈 스테이션입니다 여기가 에이즈 스테이션입니다 네 네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땡큐 일단 내려서 구경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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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번이 이제 스마일러너 거 그래서 가짜 번호 거대로 이렇게 있고 윤영님은 오렌지 엄청 좋아하세요 오렌지 네 오렌지랑 바나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수급하고 있고 그냥 물 그리고 그냥 요거는 좀 뭐 에너지 같은 거 섞여있는 거 네 요렇게 되어 있고 네 이것도 잘 드시고 와플인데 약간 에너지 충전되는 와플이래요 그래서 요것도 잘 드시고 요거 엄청 잘 드시고 아 이거는 뭐예요? 이거 식염소금 아 그래서 물에 넣어서 드시거나 바로 알약처럼 드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리면 네 그리고 여기에 원래 저희가 스마일러너 이것도 갖다 놨었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선수들이 여기서 잠깐 쉬기도 하시더라고요 응 응 오 와 그러네요 와 와 와 진짜 미국 미국 같다 미국 약간 흑우 영화 세트장 같다구 그 그 10명 안에서 경쟁 이런 거는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 네 서로 뭐 1,2,3등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의 개명이라고 그냥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 프로젝트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룰루레몬이 개인의 스포츠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잖아요 팀 스포츠보다는 아 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의 스포츠를 포커스하지만 그 안에서 팀 문화를 되게 빌딩을 잘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도 저희가 팀 스포츠를 해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그런 또 러닝이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그 트레일러닝 화면에서 느끼게 트레일러닝이 팀 스포츠라는 맞아요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딱 그거 그 느낌이에요 내가 달리는 몸은 나 혼자지만 결국엔 나를 도와주고 같이 응원해주는 사람들 다 같이 함께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커요 그래서 멋있다면 멋있는 거 같아요 언니 예뻐요 예 예뻐요 아 그거 알려줬어요? 어 아니 한국어로 할 줄 알아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조금 살았어가지고 와 미르낭 한국어로도 있어요 아름이에요 아름 아름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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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언니라고 불러가고 아름언니 멋있어 멋있어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네 이런 그 순간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깜짝이야 저도 저도 여기 있으면서 이거 끝나면은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뭐 가능해서 하니까 해야 되니까 진짜 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인디안 웰스테니스테드에 왔습니다 테니스 겸 미래 보러 왔어요 엄청 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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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